눈 틀렸어 옳지 너무 웃겼다 마지막으로 오 이쁘겠다 오 이쁘겠다 가자 다 왔어 그리고 오 이쁘다 가자고 가자고 가자 가자 내려갈 땐 걸어가야지 힘들어 어떻게 힘들어서? 가자 옳지 근데 얘 많이 힘든가 본데? 뭔가? 힘들어 못 가겠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잘하니까 너와 나 가자 가자 안 가는 거야 다리 아프다 갈 때도 안 하셨어요 갈 때도 안 하셨어요 내부러 일부러 일부러 가자 다리 아프지? 엄마 안고 갈까? 이리 와 얘 참 귀연인데? 가자 언니도 다리 아프게 생겨 그렇지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얼마 안 남았다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주먹으러 여기에 나왔던 아맨이 밑에 가 아 얘는 울려 쭈그려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야 어? 이만이의 습기 이만이의 습기 이만이의 습기 이만이의 습기 자리에 원하는 걸 가자 기다려 집에 가자 그 목소리 또 나왔어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눈이 기다리고 있는 짝이에요 언니를 기다리게 얻은 거니까 아유 다려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